국내 최고의 해외 주식 전문가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그리고 또 국내 주식 전문가 각도희님 그리고 채권 및 매크로를 담당하고 있는 저 박종현 그래서 유각박 유각박 세 사람이 진행하는 3부 토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박수 유동훈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2부에 텐션이 많이 떨어졌다는 시청자분들의 지적이 있으셔서 3부에는 텐션을 업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유부부장님 자랑하실 것 같았는데 제가 너무 불행해요 세 분 중에 바닥을 긁던 채권도 조금 올라왔 다시 숨고르기 하지만 좀 올라는 왔잖아요 미국 시장은 지난주에 나스닥이 4%나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나만 쩔이야 국내 주식 말 아휴 너무 불쌍해 내 스스로 제가 생각할 때 불쌍하지는 않고 답답합니다 시장이 네 하여튼 뭐 유동훈 본부장님 지난주보다는 표정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은 그래도 나스닥 4% 미국 시장은 저희의 랩은 곱하기 곱하기 그러니까 로직이 되게 단순해요 잘 나오면 실적 잘 나오면 축가가 올라 우리 한국은 실적이 잘 나와도 떨어지고 실적이 나쁘면 또 떨어져 정말 힘들어 지난주에 제가 그거 하나 올렸었어요 실적이 다 좋게 나오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들 통이 통이 엄청 올라가고 하나 솔루션은 뽑아지고 사실 미국 시장에서 시장점이 높은 거는 하나 솔루션인데 폴리실리콜 가격은 지금 사상 최고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무튼 뭐 그냥 우리나라가 소외받는다라는 느낌은 진짜 세게 받아요 근데 특히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달러 강세 달러 강세이니까 원화 약세 원화 약세면 한국 시장 패작 뭐 이런 그런 논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에 그리고 또 그것을 강화하는 게 분명히 지금 보니까 유로 쇼쟁이들이 지금 난리가 아닐까 싶거든요 오늘도 지금 1.010이에요 거의 1대1 패러티고 현재 분위기 보면 1대1 패러티 깨질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얘기하기를 너무나 납득이 가는 유럽이 미국보다 왜 좋아? 왜 유로화가 미국 달러보다 강세여야 해? 난 그 이유를 모르겠네?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지금 138% 유로존의 부채 비율은 98% 40%랑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은 안 좋죠 근데 워낙 독일이랑 프랑스랑 이런 쪽이 부채 비율이 낮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금리에 올리는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아마 유로와 달러의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뭐 달러 강세 가는 것 중에서는 지금 얜도 약세 그렇죠? 얜은 당연히 약세인 부분 게다가 또 뭐 아베 그게 터졌으니까 뭐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 유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미국보다는 훨씬 더 뒤잖아요 그래서 지금 0.25%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9월달이 돼야 0.5% 수준으로 땡길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기대를 하는 게 9월달이 변곡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달러 강세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미국은 아마 9월 22일 날 되면은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0.75, 1%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때 되면은 한 0.25에서 0.5% 정도로 떨어진다 반면에 유럽은 0.5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현재 부채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유로 강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달러가 어느 정도 약사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 그런 환경일 때는 아마 신흥국 시장 특히 한국 시장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9월 22일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7월 27일이 먼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7월 27일은 어쨌든 미국이 훨씬 더 금리를 빨리 올리고 유럽은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0.25 9월달 돼야지 0.5라고 하니까 그러면 유로가 강세로 갈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문제점이겠죠 그리고 사실은 아까 9월 얘기하셨는데 뭐 지금 7월 초니까 9월까지는 두 달 남았고요 그리고 달러와 강세가 9월에 꺾인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9월까지 얼마나 오를지 모르니까 기다가 꺾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9월까지 확 올라갔다가 꺾이면 그럼 어떡해 9월에 꺾인다는 말이 지금 전혀 위안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 제가 이제 주말에 저도 제 개인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영상 올리면서 달러 유로를 봤는데 유로화 환율이 유로화가 출범한 게 1999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유로화가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이제 참고로 환율을 표시할 때 유로화는 우리는 달러당 원화 표시하지만 유로화는 1유로당 달러 표시하잖아요 그때 1유로당 0.8달러까지인가 내려갔어요 초반에 자리 못 잡을 때 그랬던 게 이제 2008년도인가에 1.6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처음으로 1대2의 페어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앞서 그랬던 것처럼 각도님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은 그래도 지난주 선방했는데 한국 시장은 계속 지지부질한 이유가 달러화 강세에 큰 영향을 받는데 그럼 결국 달러화의 강세에 언제 꺾일지는 유로화 약세가 언제 끝날지에 달려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시장에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지금 유럽 경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있잖아요 지금 독일도 무역 수위가 적자로 왔어요 그렇죠 30 몇 년 만에 걸었죠 근데 지금 우려되는 게 지금 가스관 잠권나요 러시아가 10일 동안 점검 들어간다면서요 점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7월 중순 10매칠부터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일단 테스트고 다들 걱정하는 게 올 겨울이 두렵다 그렇죠 러시아는 에너지 지급제로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럼 골드만 삭스 갑자기 생각나면 300달러 갑자기 그 얘기하면 그 생각이 나네 그러면 이제 아까 유본부장님은 9월 달 되면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해 줄 수 있다 유로화 강세를 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9월이면 가을이거든 찬바람 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게 얼마나 의미 있게 우리가 거의 정답이 없잖아요 결국은 유럽의 어떤 자체적인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유럽은 에너지 생산이 아니고 수입을 하는 국가이고 제가 아마 두 달 전인가 석 달 전에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했었을 때 에너지 관련주를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결국은 수요는 유럽에서 있을 거고 공급은 미국에서 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국으로서의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 결국은 지금 같은 장에서는 매크로를 가지고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매크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결국 누가 수혜를 받는지 누가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누가 매출 증가율이 계속 일어나는지 이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독일, 천연가스 관련돼서 그 다음에 미국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미국은 이제 수출국이고 독일은 수입국이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당연히 천연가스 수출국의 대표적인 종목을 사야 되는 거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데 코스트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독일의 입장에서는 독일 자체적으로는 당연히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하겠죠 그쪽에 천재생에너지를 사야 되는 거고 독일의 박하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보면 주가 흐름이 딱 지난 3개월 보시면 딱 나와요 우리는 이런 시장이 힘들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럴 때도 기회가 항상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야죠 종목선배를 해야죠 자 그러면 뭐 사실 또 오늘은 너무 사이좋게 가니까 좀 썰렁한 것 같은데 싸움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 한 4%대 올라가지고 조금 우리 유부부장님 다시 또 조금 어깨에 힘 들어갔을 듯한 반응을 하시는데 미국 시장 바닥을 봤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어쨌든 우선은 많은 분들께서 베어마켓 랠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게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던 L자 L자가 나온다고 치면 베어마켓 랠리이겠죠 근데 이제 그 베어마켓 랠리가 아마도 연말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오를 수 있느냐라고 폭을 보면 연말까지는 어쨌든 빠진 폭의 절반은 되돌아온다 그러면 20% 빠졌고 30% 빠졌으면 올라가는 폭도 최소 20% 30% 올라온다 그게 절반이잖아요 딱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는 어쨌든 롱으로 가져갈 거예요 연말 내년 초가 됐었을 때 또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은 경기침체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명목상으로도 온 거냐 오는 거냐 그게 지금 10년 마이너스 3개월 금리 차를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가계의 대출 증가율이 훅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질 걸로 가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라는 거고 내년 초쯤 됐었을 때 들여다보면 숫자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제가 틀려서 경기침체가 진짜 실질적으로 내년에 온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명목과 실질 둘 다 깨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명목은 안 깨지고 실질만 깨진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가 같이 온다고 하면 아마도 저는 내년 초가 되면은 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100% 해징이 돼 있을 거예요 즉 방향성 투자는 안 할 거라고 보죠 지금은 방향성 투자를 열고 있지만 연말 내년 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가정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홈런 랩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25% 정도는 덜어 가지고 있는 포트 그 25%만큼 아마 3배짜리 인버스를 사겠죠 그거는 내년도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롱으로 지금 갖고 있고요 그러면 잠깐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해서 오늘 조금 쉬고 싶은데 제가 말을 박사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해야죠 CPI가 낼몰에 8.8% 8.9% 나온다는데 컨셉이 자 이게 픽 아웃이냐 아니면 지난 6월 달까지 깜짝 놀랄 것이냐 일단 이거부터 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운지 모르니 저한테 전해시시네요 일단 제가 물가에 대한 제 견해는 그거예요 이 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이 픽이 뭡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이렇게 확 꼭지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으면 꼭지를 찍고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 올라온 기울기만큼 떨어지는 기울기도 같아야 이게 픽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따지면 픽 아닌 거죠 이렇게 올라가 가파르게 올라갔고 떨어지면 천천히 떨어진다 이번에 지난달이 8.6이었고 8.8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8.5, 8.4까지 서프라이즈하게 낫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뒤로 연말까지 같은 기울이 떨어지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당분간은 계속 8%대에서 그냥 노는 정도로 보기 때문에 정말요? 일단은 물가는 피크라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냥 8%가 계속 연말까지 이어진다고요? 만약에 지금 아니 그러니까 8%가 연말까지는 아니고 떨어지긴 할 거예요 기저효과 때문에 떨어지긴 할 건데 일단은 9월까지는 기저가 안 좋습니다 미국 작년에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9월까지 좀 기었다가 10월, 11월, 11월 확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4분기 가면 10월부터는 조금 기저효과 상에서 미국 물가도 떨어질 수 있는 압력이 생겨요 근데 9월까지는 계속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9월 물가가 10월에 나오니까 지금 이제 7월이니까 사실은 7월, 8월, 9월 10월 중순까지도 미국 물가는 우리가 계속 8%대에 본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9월, 10월, 11월 지표가 이제 연말 개정도 나오니까 그때부터 좀 낮아질 건데 사실은 연말은 너무 먼 얘기니까 그래서 일단은 물가는 적어도 10월 초까지는 계속 높은 물가를 본다 일단 제 전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지난 6월까지는 120달러에서 놀았지만 7월부터는 그것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102달러 지금 이러고 있는데 7월이 나오는 게 8월, 9월 되면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럼 유가 102달러를 감안해 보면 9월 달에는 확실히 지금보다는 좀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단기적인 고점인 건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8% 중반, 후반 나오다가 8% 초반 나오면 이게 과연 떨어졌다라고 좋아할 정도 수준이 되냐 저는 그거의 논리에 있어서 떨어지는 숫자만 나와도 시장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숫자가 낮게 나오면 인플레에 대해서 좀 우려들하면서 흔히 말하는 베어마켓 랠리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본부장님은 베어마켓 랠리도 사실은 말로 그냥 약간 수긍하셨지만 연말까지 쭉 상승을 보였잖아요 6개월짜리를 베어마켓 랠리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센 랠리죠 글쎄요 글쎄요 왜냐하면 대세 하락장의 시나리오로 잡자면 과거에 차트 제가 여기는 지금 오늘 안 갖고 왔는데 하락폭이 그렇게 높게 세게 부르시는 분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고점부터 바닥까지 50%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 베어마켓 랠리가 10%에서 끝나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20% 30% 올라가는 장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자 그러면 일단 베어마켓 랠리를 6개월 정도 본다는 근데 저는 베어마켓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러면 사실상 바닥 봤다고 지금 보시는 저는 그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냐면 재고 지금 기록적 증가 뭐 아크인베스트도 그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3.5% 연말 미국 금리가 가게 될 때 3.5%라는 부담을 뚫고 가려면 기업 실적이 뚫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애매모호 하지 않습니까 기업 실적이 과연 뚫어낼 수 있을까 1분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실제로 재고 증가가 나타난 건 2분기부터고 그럼 현재 상태면 2분기 3분기의 실적이 아 이제 이번 주부터 실적관리피 2분기에 나오는데 아 이 정도면 실적 꺾이는 게 좀 유미한 수준인데 그럼 3.5% 견딜 수 있을까 이 생각을 3.4분기 내에 미국 시장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재고 증가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줄 건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자는 거고 그것에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숫자가 5월달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4월달까지 봤는데 4월달까지 숫자로는 저는 재고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많은 분들이 5월달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볼 거고 그게 숫자가 어느 정도로 올라갔는지 앱솔루트 금액 그러니까 실제 뭐라고 그러죠 그냥 금액 자체에 올라간 거가 아니라 그것을 전체적인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실질적으로 재고로 쌓였는지를 볼 거고 그것도 종목 단위로 보지 않고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 그 인벤토리라는 재고를 홀세일, 리테일 다 들여다볼 거고 다 복합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정말 문제냐라고 저희는 어쨌든 5월 숫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17일 정도쯤 되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다려서 보고 그때 판단을 하자는 거죠 지금 판단하기엔 좀 너무 빨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만약에 각 동일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충격적인 인벤토리 빌드업이다 충격적인 재고가 쌓입니다 매출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 확 올라갔다 만약 그렇다면 저 걱정하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차트상 4월까지 그거 보면은 이 추세선 아래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훅 빠졌었고 이제 겨우 이 선의 근처 근처까지 와 있어요 아직 뚫죠 올라가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확 올라갔다 봐야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마진이 많이 깨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추세선에서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 추세선까지 닿는 정도까지 안 올라가면 그거는 마진이 안 깨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판단하겠다라는 거고 어쨌든 기업 실적으로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는 아직까지는 안 깨지고 있어요 숫자가 즉 기업들의 숫자가 만약에 숫자가 안 좋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왜 그렇게 나오냐면 빨라 때문에 특히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60%가 해외라는 말이죠 해외 매출이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임팩트가 크고 그래서 지금 2, 4분기 숫자가 예상보다 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거고 오늘은 좀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입이 인간지러서 안 되겠네 사실 본부장님 말씀은 저는 조금 너무 낙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재고가 괜찮다는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차피 재고는 경기 사이클에 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비용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로 봤을 때 지금 실업률이 지난주에 나온 것도 4% 이하잖아요 3.6% 계속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고용지표가 가장 후행하기 때문에 미국 실업률이 현재 3.6%라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이 경기 정점이라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죠 좋아요 지금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는 사실은 이보다 더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물가가 물론 금리 상승에 나라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할 정도 높은 수준이 계속 있을 건데 그럼 결국은 향후에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는 실업률이 좀 더 높아질 거고 그에 따른 소비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재고가 아직은 괜찮지만 이제는 안 좋아지는 레벨로 가는 쪽으로 전망을 해야지 아직은 괜찮으니까 계속 괜찮을 거다 이거는 너무 나쁜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재고가 늘어나는 속도와 실질적인 매출 증가율로 봤었을 때 문제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출 증가율이 일어나지 않는 데서 재고 증가율이 크게 올라가 버리면 그거는 마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이유는 높은 건 뭐냐면 매출 증가율이 높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그건 P 곱하기 Q 상에서 P는 높으니까 기원을 하는데 이게 아직은 Q가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Q가 안 받쳐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 언인플레먼트가 레깅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임금 상승률은 레깅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렇죠? 임금 상승률은 지금 5%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캐파가 매 분기마다 매 달마다 5%씩 늘릴 수 있는 캐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재고가 얼마나 쌓이는지 그리고 가격을 얼마나 떨어뜨려야지 그게 풀리는지 그걸 계산을 해야죠 그냥 무작정 안 팔릴 거다 그건 아니죠 언인플레먼트가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3.6%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저는 시각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벌써 결론을 다 내려놨어 다들 경기침체에 일어났다 그렇죠? 앞으로 재고 많이 쌓일 거다 그러니 기업 실적 다 깨질 거다 그거를 지금 다 얘기를 하면서 반영을 하고 주가를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미 그거는 반영이 됐다라는 난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것뿐이고 근데 그 숫자가 나왔었을 때 그걸 반영을 하는 게 아니면 오히려 훨씬 더 괜찮은 숫자가 나온다면 그건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올라가는 폭이 한정적일 수 있는 거고 L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미 벌써 L자가 나오는 정도의 주가 하락은 이미 일어났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일 뿐이라는 거지 뭐 무조건 낙관적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가격 점가를 할 수 있다면 마진을 버티기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게 그 얘기예요 사실은 미국 경기가 지금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의하면 아직 견주하다라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고 PMI 서비스업도 그거는 괜찮고 그 다음에 고용도 실업률이나 지난 전주 실업 청구원소도 봐도 괜찮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경기가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자재 중국에서의 비철금속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급락해요 그렇죠 20% 30%씩 다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서 결국은 약간 4에서 6개월 정도를 중국이 선행한다고 감안을 해보면 확실히 경기 주문량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전방에서 그리고 게다가 지난 4월, 6월 2분기 중국에서의 전기전자 하이테크 생산 수출량이 대폭적으로 줄었어요 전체 비중에서 76%, 77% 차지하던 하이테크 전기전자 비중이 중국에서 64%인가까지 줄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주물이 좀 줄었나 보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건 뭐냐면 IT 기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소비 섹터 그건 살아 있느냐 근데 이제 타겟이라든가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서 아마존이 아니지 하여튼 타겟하고 어떤 게 없죠 콜 이런 유통업체들이 얘기한 바로 의하면 소매도 조금 애매하고 애매하다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건 맞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인정해요 주가는 이미 그것보다 더 빠졌다 그러니까 지금의 랠리는 합리화 될 수 있다 오케이 그건 오케이인데 분명히 뭔가 좀 경기가 흔들리는 소매도 그 전기전자 제품 판매라든가 그 다음에 소매 쪽 재고 늘어나면서 이 마진이 축소된다고 CEO들이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3분기를 너무 희망적으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주가 싼 건 오케이 인정 그리고 많이 빠진 건 올라야 된다 그것도 인정 각도민께서 지금 처음에 얘기 시작을 쳤다니 지금 수요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이 원자재 가격 급락에서 나온 거다라고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올해 상반기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미친 듯이 올랐다 그건 맞죠 그건 수요와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의 올름에 빠집니다 라고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수요가 꺾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꺾였느냐 하는 부분은 결국은 소비를 해낼 수 있는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근데 일시적으로 당연히 개솔린 가격이 5달러 6달러 이렇게 올라가버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비가 못 사죠 근데 최근에 개솔린 가격이 4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5달러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4.5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더 떨어지면 더 떨어졌지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걱정하시는 것이 겨울이 오고 가을철이 오고 그러면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면 이게 공급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미국의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속도를 봤었을 때 충분히 유가가 저렇게 안정을 찾고 있는 부분이 이유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에너지에 쓰여지는 돈 부분이 훨씬 적어진다면 적어도 2분기보다는 3분기 4분기가 훨씬 적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 여유를 가지고 추가적인 다른 소비를 할 수 있는 룸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판단하는 것 중에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소비를 할 거냐 과거처럼 아니면 그냥 아예 우리 몰라 금리가 너무 높아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느 정도가 너무 높냐 이거죠 저에게 말하기에는 과거의 금리가 예를 들어서 2007, 2008년도의 금리 수준이면 거의 6% 수준까지였잖아요 그 이후에 떨어졌을 때가 3% 수준이에요 지금 3% 수준 있잖아요 여기에 주택 부분까지 더했었을 때 정말 많이 올라갔을 때가 거의 6% 가까이 올라갔고 지금 5%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감당 가능한지 했었을 때 임금 상승률이 지금처럼 5% 이상 때가 오랫동안 유지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5% 정도의 임금 상승률이면 저희는 이게 감당 가능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확인해야 될 숫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주가는 이미 떨어뜨려놨고 그러면 이걸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하자는 얘기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건데 제가 지금 좀 의문이 이게 저도 바라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게 WTI는 빠졌어요 WTI는 빠졌어요 WTI는 빠지고 근데 휘발유가가 사실 결정타잖아요 미국은 휘발유가가 떨어져야 생산을 딴 데로 아니 소비를 딴 데로 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근데 지금 가동률 정지시설 가동률 캐퍼서티 풀캐퍼거든요 95% 94%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아 얘네 정제설비를 아예 안 했구나 그동안에 아예 안 했어 그러면 뒤집어서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느린 속도로 휘발유가 떨어지겠구나 오케이 아니 이 정도가 갤런당 5달러 이상이면 그냥 돈을 긁어모으는 수준 아닐까 싶은데 정유회사들이 왜 도대체 생산을 안 하는 거야 하는데 풀캐퍼 돌리고 있는데도 아주 느리게 그러니까 풀캐퍼를 돌리는 거는 현재 상존하는 리그 카운트로 했었을 때 풀캐파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또 의문이 리그가 안 늘어요 안 늘고 있는데 늘리려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회피하거든 네 아니 돈을 아니 지금 리그 돌려서 더 많이 생산하면 계속 회피할 건데 더 많이 회피할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아니 광호 같으면 작년 같으면 아 작년이란다 지난번 유가 높았을 때는 1600개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600개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재난이 1000개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건 둘 중에 하나겠지 하나는 설비투자 안에서 그 리그가 안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걸 돌아가게 만들려면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걸 했다가 나중에 진짜 이제 석유의 수요가 전기차로 다 전환되면 확 줄어들 텐데 그러면 이거 캐파 늘려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일부러 아예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가격을 높게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이든이 너네 단합하냐 세금 때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때부터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죠 반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1000개? 이거 좀 너무 심하잖아 그건 분명히 어느 정도는 리그 카운트를 늘릴 수 있는 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ESG의 역설 그것 그렇죠 내지는 폐해 같은 느낌 어차피 물론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왜 안 늘리겠어요 뭐 단합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단합은 이루어지기 힘든 게 내가 시설 투자해가지고 내가 돈 벌 것 같으면 하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시설 투자 잔뜩 늘려놨는데 잠깐 좋고 향후에 전기차로 가고 아예 그쪽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많이 보조금도 지급이 안 되고 있고 이래서 사실은 좀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저하고 지금 본부장님하고 약간 출발점 상에서 좀 다른 건 그거 같아 저도 지금 주가가 거의 고점 대비 30% 조정 받았잖아요 과거에 한 10번 중에 보면 7, 8번은 지금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업사이드 포텐셜을 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는데 제가 계속 찝찝하고 두려운 거는 한두 번은 30%가 아니라 50%까지 와장창 절반이 부러지더라 혹시나 그게 나올까 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고 저는 그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는데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그러면 한두 번에 두세 번의 경우에 50%까지 조정받았던 때가 뭐였냐라고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쓸데없이 그러니까 경기 여건보다 금리를 과하게 높이 올릴 때 제가 계속 얘기했던 오버킬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오버킬의 금리 수준은 절대 금리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본부장님 얘기했을 때 7, 80년대는 6% 같지 않냐라는데 그 당시에는 성장률이 높았으니까 6% 금리가 소화가 된 거고 지금은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그 오버킬의 수준은 3.5만 돼도 오버킬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버킬의 기준은 현재 잠재 성장률 수준 대비 금리가 버틸 수 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7, 80년대의 6%대의 금리 수준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저는 지금 7, 80년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07, 8년 얘기하는 거고 2000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0년대만 하더라도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잠재 선생님이 또 더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08년도에 정확히 미국 기준 금리가 5.25가 갔어요 지금 5.25 가면 다 죽지 당연하죠 그 당시에 5.25가 저는 체감적으로 지금 한 3% 중반이면 그때 5.25랑 비슷한 정도의 상당히 경기에 부담을 주는 수준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3에서 3.5% 박스권을 앞으로 3년 정도는 유지할 거다 그거 이상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럼 미현준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알고 있을 테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데 저희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매크로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 10몇 년 동안에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견이 정말 분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에너지 가격에 제가 투자를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저는 당연히 워런 버핀님은 상당히 많은 부분의 캐시를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데 저는 그게 오히려 엄청나게 불안하고 불편하고 제 개인 포트폴리오 운영할 때 저는 고유 에너지 쪽에 대한 비중이 5%에서 10%밖에 안 돼요 더 늘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어떤 환경이 터졌을 때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서로 상변하면서 해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초과 수익률을 달성을 하는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래서 모든 부분을 했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될 거다 오케이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해했어 그러면 언제까지냐 내년 말까지다 싶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PC 근원 인플레이션이 4.9에요 아마도 이게 3% 위의 연말까지 가겠죠 내년 연말까지 그렇죠? 떨어지긴 하겠지만 천천히 떨어진다고 그러면 3% 이상의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도대체 어떤 업종들이 올랐고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 저희는 막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과거에? 네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초과 수익률 11%를 달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수가 10% 올랐다고 쳐요 그러면 초과 수익률 거기 플러스 11%를 더할 수 있는 12개월 동안 뭐냐면 종목들 중에서 가격 정가를 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된다 아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이럴 때 아니 우리가 매크로를 무슨 신이에요? 지금 정답을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이런 수준으로서 유지가 될 건 같다 그럼 우리가 베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 역량을 뭐 다음 달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숫자가 얼마인지 아무리 알게 해봤자 그게 뭐 무슨 답이 아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저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불행하다고 느껴지네요 저는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도 떨어져 한국 시대 한국 시대는 그렇게 했는데도 또 떨어져 이거 되게 슬픈 얘기다 근데 저는 이제 본부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같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봤던 우리가 마지막 봤던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경기가 좋아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경기 열이 나는 거거든 경기가 좋으니까 근데 지금의 인플레는 경기가 안 좋은데도 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경기가 안 좋은데도 인플레이션이 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지금 명목 성장률이 1분기가 10% 나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Q1Q만 해도 6.5%가 나왔어요 미국이요? 네 1, 4분기가 잠깐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1%라고 했었잖아요 명목? 그게 실질 실질 인플레이션 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괴리를 느끼냐면 여태까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업 실적에 대한 괴리 분석의 괴리가 지금 자꾸 생기고 있어요 저는 이럴 때는 그걸 갖다가 미리 세컨게스 하지 말고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걸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 뭔지 그냥 여기에 내 에너지를 쏟고 싶다는 얘기죠 아니 물론 맞는데 그거는 맞아요 저는 근데 이게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봉장님은 기본적으로 랩 운영하니까 어쨌든 간에 투자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저는 이제 제가 자산배분을 해서 그런지 저도 자산배분을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채권하고 다른 쪽으로도 자산배분을 하니까 금 사셨어 최근에? 아니 저도 채권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금 사셨어? 금은 투자는 하지는 어렵고 결국 주시가님 채권인데 걱정돼서 금값이 해도 떨어져가지고 자산배분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반드시 뭔가를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도 저는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금이 쓰레기라고 했었는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하는데요 항상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투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어느 정도로 해증을 해야 되냐 많으냐의 차이지 투자를 버리고 아예 현금을 들고 있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요 오케이 그거는 이제 투자 전략의 차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명목성장률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왜 명목성장률이 높게 나오냐면 명목성장률은 실질성장률 플러스 물가라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최근에 물가의 상승보다는 아직은 경기 둔화폭이 적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목성장률은 성장률 떨어진 거는 아직은 얼마 안 떨어졌고 물가는 크게 올랐으니까 명목값은 높게 유지되지 근데 제가 자꾸 우려하는 건 뭐냐면 지금 경기 사이클의 위치가 어디냐 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경기의 정점을 지나가고 이제 후퇴기로 들어가는 초입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명목이 높지만 이제 시간을 지나 놓고 보면 저는 거기에 동의 못해요 왜 못하냐면 저는 그래서 대출 증가율을 봅니다 대출 증가율이 10%가 계속 나오는 한 명목성장률이 10% 8% 5% 뚝뚝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자 이거 또 얘기하다 보니까 9시 됐네 저희들의 논쟁은 계속 될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회자 집권으로 저 얘기를 하면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출 증가율 고용률 임금 상승률 저는 다 후행 지표라고 봅니다 대출이요? 대출도 후행이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론이 있는 연합인포맥스 라이브의 특별 3부 여기서 아쉽게도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토론은 끝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너무 재밌는데 어쨌든 치열하게 얘기는 했지만 마무리는 귀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포맥스 라이브 매주 봐주시고요 제가 마지막 멘트가 있네 9시부터 우리 인포맥스 D에서 투자자산 관점에서 바라본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이장우 업루트 컴퍼니 대표님이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한 채로 계속 저희 채널 지켜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세 사람은 여기서 물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 저희가 계속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좀 만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귀엽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